진정상 공연 기념 이 석비는 새로운거야 뭐라고 적혀 있어 이 마을부터 시작하자 어? 카무란 개척의 기념인가? 도사를 관둔 미켈시는 무엇이 시작하려는 생각이었을까? 평범한 생활 가족과의 삶 부정함이 없는 세계에 첫걸음이란 의미일지도 몰라 시작의 말 카무란 재앙의 시대가 시작되다는 의미에서 시작이 아니었구나 되찾자 라이야 희망이 이르네 궁금한 것은 물어보세요 제가 답이 된다면은 답을 할 수 있을텐데 될라나? 교황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교황 아아 교황 그거 소문을 듣고 가야되나? 소문 듣고 가야될 것 같은데 소문을 어떻게 잘 챙겨가지고 소문을 챙겨서 이 아래쪽 마을이에요 마을 이름이 나오고 나서 아마 가는 거 아닌가? 소문 소문 흠 사람들하고 대화해가지고 교황의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라색 별이 아니고 그 녹색 느낌표 같은 거 이것들 봐 한눈망은 싸워야 돼 아니 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아 아닌데 녹방을 보시던가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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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이렇게 당기는구나 아 흫 아이고 아이고 아 얘랑 싸웠을까 없었는데 없었는데 싸웠는데 음 1대1로 싸울 땐 이게 좋겠다 근데 어제가 않으면 직선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는 뭔가 계기가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나 이거 앞에 플래그를 하나 하셔야 될텐데 모를 때는 그거 얘한테 말을 걸어 얘한테 얘한테 말을 걸어 그러면은 얘가 하는 설명 중에 노란별 있잖아요 이거 따라가면 돼요 이 설명을 잘 번역해가지고 따라가세요 그 정도밖에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경우가 난이도에 대해서 난이도 이빌 카오스 지금 지금 설명해 이걸 에이 높은 난이도로 계속 싸움을 한 자만이 새로운 난이도가 개방된다고 한다 공격 속도가 공격 빈도가 높아지면서 영창시간이 짧아지는 등 진짜로 죽이러 오는 것들의 난이도다 음 아이템의 사용 불가능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실력을 보여줄 때 보여주는 구간이겠지 메리트에 대해선 전혀 설명이 없네 메리트에 대해선 전혀 설명이 없네 몰래 빠져나와서 마을에 가는 그게 없다고 잘 모르겠어 어디까지 지냈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황을 찾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쩐지 아까가 좀 쉽더라 뭐 최종전장 같은데 이 정도는 돼야지 엄청난 양의 부적이구나 슬레이가 없었으면 드래곤이 됐을 거야 마우테라스가 가라는 건가 부적이 마우테라스에 흘러들어가는 건가 부적이 마우테라스를 백마로 만드는 원인이야 부적이 중심이 헤르다르프와 마우테라스가 있어 가자! 이 중에서 죽은 혐오마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조심하세요 응 모두가 있어 괜찮아 서로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사기가 있다고? 뭔 말이야 잠깐 들어왔더니 이거 또 뭐야 들어왔더니 맵이 또 따로 있네 아 이석 풀린다 아아 아아 몰래 빠져나와서 아아 그게 뭐였더라 잠깐만 한번 봐드릴게요 오한 이쯤일텐데 아닌가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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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다행이다. 무레야카다. 밥이죠. 무레야카면 밥이지. 꼬갱이네 이거. 꼬고 왔는가. 아 근데 로제가 아무리 철을 병직을 안받는다. 꼬고 왔는가. 뭐 statements. 여하튼 그런것 말고 그냥 와이 번에서도 진행 하는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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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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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쏘 아이템 아아 큰일날뻔했네 큰일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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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이거 그럼 어떻게 잘 가 흐으음 엉 아 역시 이거 필드부쓴가봐? 안잡아도 되는가봐요